안녕하세요 안녕 나아다 나아다 긍정하군 저는 심심해서 켰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날씨가 따뜻한 것 같긴 한데 살짝 흐리고요 미세먼지인 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밥 먹었어요 커피를 먹고 있어요 커피를 먹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말 남자한테 어떻게 말해요 좋아하는 남자한테 어떻게 말해라구요? 좋아한다고 얘기해야지 좋아해 용기를 가져야 할 수 있어 제이형 사랑해 저 다음 머리 색깔 올해는 계속 검정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 곁을 위해서요 제이형 사랑해 제이형 사랑해 제이형 사랑해 제이형 사랑해 제이형 사랑해 키엔방이요? 나는 오늘 일곱시에 일어났다 저 요새 제 머리가 너무 맘에 들어요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입술이 좀 쉬는 걸 발랐나? 모르겠어요 우와 낭비하는 시간을 즐긴다면 시간은 정말 낭비되나요? 낭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낭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낭비하는 걸 즐긴다면 낭비가 되지만 재밌으니까 즐기는 거고 근데 낭비는 낭비죠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낭비가 아닌 거 같아 근데 낭비가 아닌 거 같아 그럼 낭비가 아니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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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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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비밀 스케줄에 있습니까? 네! 비밀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안 알려줄 거예요. 뚝! 쉐렛 화장했어요! 화장했어요! 도쿄돔 다 매진됐대요 도쿄돔 첫째 날이 제 생일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뭐 어쩌다가 다음에 공연날이 또 내 생일날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미리 생일 축하해주셨어요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제가 빌딩이 fat의 한 두 가지들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한국은 몇 시야? 한국 지금 오후 1시 28분이에요 최근 배운 일본어 쿠라게 인가? 해파리 해파리를 쿠라게라고 했던 것 같아요 흠 흠 흠 흠 왜 쿨하게 했냐면 하이터티 올래 하이터티를 하던데 이제 일본 언스분들이 요새 배운 일본어가 없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 배운 일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니까 그래서 제 앞에 계시던 일본 직원 언니한테 해파리가 혹시 일본어로 뭐냐 물어봐가지고 쿨하개라고 하셔서 제가 해파리를 좋아해요 데스노트 엘 같다고요 졸려 보이시네요 그런 거 아닌데 오늘 뭐가 들어갔나봐 간지러워 귀걸이를 보여달라고 귀걸이를 보여달라고 저는 요새 너무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마요 머리 자른 건 아니고 제가 붙임머리였어요 제 긴 머리는 항상 붙임머리였는데 그걸 떼고 나니까 그 층을 내놨던 머리가 그 층을 내놨던 머리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탈색했던 겉머리가 아직 이 끊겨가지고 겉에 머리는 이렇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레이어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저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산책도 많이 하고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도쿄돔에서 만나는 분들은 도쿄돔에서 만나고요 안녕 안녕 바이 안녕히 계세요.